15가지의 어묵면, 떡볶이, 탕 끓일 수 있는 모듬소스까지 17종 4만 9천 9백원 이 구성은 똑소리에서 하나 하구요 방송이 끝나면 구매하실 수 없거든요 자 앱주문 지금 이용하세요 2천원 할인됩니다 몇 분 남았어요? 지금 몇 분도 아니고 몇 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빠르게 앱주문 이용하시구요 저희 다음 상품 준비해야 되는데 태팔에서 엄청난 거 들고 왔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1시간 급상승 네 이름이 요즘에는 유행어 저 작은 말로 넌 나의 페르소나 올해의 여우가 되어줘 넌 나의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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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할 수 있게 사인해줘요 넌 나의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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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내면을 장식해줘요 Gs샵 앱에 똑소리를 검색해봐 똑소리 카페로 입장 가능 방송에서 못당한 이야기 미리 알려주는 혜택까지 똑후루들은 다 여기 있어 똑소리 카페 TV쇼핑 테팔 무선 청소기 중 주신상 최고급형 에어포스 360 라이트 아쿠아 TV쇼핑 중에 Gs단독 똑소리 최초 공개 지금 방송에서만의 혜택 확인 필수입니다 방송에서만의 이 가격 종료 후에는 이 가격 달라집니다 앱주문 4만원과 현대카드 5%의 직시 할인실 단 47만원대 지금 득템하세요 신촌 찾아서는 눈눈눈 맘속에 있는데 젊은 두 눈을 감고 생각하면 될 수 없어 전달을 찾아 방황하는 나의 예전의 그 모습 찾아 나 이제 알아 혼자 된 기분은 그건 착각이었어 그냥 서 있는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과 언제라도 넌 내가 원한 것은 다 둘 듯 보였고 청소를 하는 방법과 어떤 기능이 바뀐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똑소리에서 처음 알게 된 게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청소기를 알게 됐고요. 가격 때문에 아직 구매는 하지 못했고 제가 사실은. 그래서 체험만 해보셨었죠. 체험으로 집에서 사용을 해봤죠.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쏙쏙쏙 빼서 정말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그 기술이 탑재된 청소기가 나올 때가 올 거다. 왔어요. 오늘인가요? 오늘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입니다. 최신상 최고급. 지금 워낙 테팔 쪽에서 이런 청소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소개를 해왔는데 지금 보시는 테팔의 최신상 최고급 모델은 GS 단독 생방송으로 똑소리에서 이상민 씨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먼저 PD님께서 자신이 없으셨는지 저 한번 형님이 좀 써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오래 쓰셨죠. 지금 상담이가. 제가 받아서 써봤습니다. 써봤습니다. 그리고 써보신 결과 가격은 좋지만 써보니까 별로던데요. 조금이라도 별로면 저희 방송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방송은 안 합니다. 그런데 써보신 후에 이상민 씨의 소감이 너무 진짜 진정성 있고 저한테도 자신감을 줬어요. 이 가격대라면요. 여러분, 이 기능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충실하게 담아냈어요. 여러분들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청소기를 늘 바라만 봐왔던 저처럼 청소를 하는 방송을 보면서 참 좋겠다 하면서 바라만 봐왔던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대, 100만 원대 이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왜냐하면 방송이 아닐 땐 이 가격으로 사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똑소리에서.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 중요해요. 저희 회의 때 방송 아닐 때 가격 봤었잖아요. 그걸 얘기 못해요? 일단 안 하는 걸로 하죠. 아, 그럴까요? 방송에서만 이 가격. 앞자리가 4자가 돼요, 지금. 앱 주문하시고 현대카드 있으시면 47만 4,050원에 테팔의 최신상 최고급을 가져가시는데. 그리고 무이자, 요즘에 무이자도 자꾸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 살려고 해도 3개월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이자 12개월. 그럼 한 달에 4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12개월인데요. 네, 심지어. 이 포토리뷰. 우리 집에 놨더니 예뻐요. 간단하게 포토리뷰 작성해 주시면. 테팔의 또 하나의 전기 제품. 테팔 헤어스타일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써봤어요. 그냥 포토리뷰를 했을 때. 과연 그냥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제품은 또 어떨까 써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포토리뷰 올린 다음에 잘한 사람만 뽑아서 추첨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지금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있는데. 네, 포토리뷰만 써주시면 기한 내에 다 드리는 거예요. 추첨이 아니에요. 받으실 수 있어요. 모든 분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테팔 고데기도 물론 모든 분들께 드리니까 너무 고맙게 받으시면 되지만. 지금 이 청소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기술. 물걸레 청소도 하는데 동시에 흡입 청소도 같이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디자인과 구성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어라는. 하지만 가격대가 물론 이제 우리가 똑소리니까 50만 원 미만이에요. 밑이에요. 똑소리니까 오늘. 오늘이니까. 방송에서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청소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똑같은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술이라는 건요. 한 번 정해진 게 변화시키기 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흡입과 물걸레를 동시에 하는 청소기의 다른 브랜드들도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사이클론 방식이라서 진짜 이 구조 자체가 모터가 돌아가면서 강력한 힘으로 흡입을 해주는데 얘는 브러쉬리스 모터, BLDC 모터면서 그리고 모터의 힘도 봐야 되거든요. 분당 약 6만 3천 RPM을 자랑합니다. 이런 걸 바라봐 주셔야 돼요. 6만 3천 RPM과 그리고 이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미세먼지의 기술력과. 어떤 시스템인지. 이상민 씨 한 번 직접 보여주시겠어요? 6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요. 먼지를 걸러주고요. 진짜 먼지와 쓰레기를 분리를 시켜주고. 큰 거 작은 거 다 순차적으로 분리를 시켜주면서. 분리를 시켜주면서 여기에서 이 6단계 필터링으로 바람이 옆으로 빠져요. 내가 직접 먼지를 흡입시켜서 나오는 공기를 나쁜 공기도 아닌데다 불구하고 옆으로 빠져요. 그래서 기술력으로 6단계 필터링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테파레 모회사가 프랑스에서 청소기를 만드는 기술력과. 아예 연구센터가 있어요. 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청소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너무 사랑하는 가격대로 완성이 됐다는 거죠. 앞자리가 4자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건 오늘만입니다. 방송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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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만 이 가격. 방송이 끝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똑소리를 좋아해서 테파리 론칭을 똑소리해서 하겠다는 것과 함께 가격 파괴를 해주세요. 심지어는 이상민 씨가 먼저 써보시고 오케이 해주시는지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청소를 한번 해볼까요? 충전하신 다음에 이제 건타입으로 쓰시는데. 여러분 건타입.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드립니다. 롤블러쉬 방식과 그리고 아쿠아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방식 두 가지를 드리는데 먼저 롤먼지만. 그런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 브러쉬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예로 하게 되면 사이사이 미세한 것도 다 정말 흡입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는 부드러운 거. 여기는 살짝 빳빳한 거.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헤드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소파 밑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바로 청소해볼까요? 중요한 건타입인데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약간 타이트하게 여기 건타입이잖아요. 이 건타입의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도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쑥 지나가 볼게요. 6만 3천 알패.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는 여러분 기술력으로 청소가 잘 될까? 가격 대비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건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똑소리에서 50만 원 미만 때였을 때 나에게 주는 효과가. 그런데 바닥이 지금 여기가 너무 깔끔해요. 진짜 거슬거슬 묻어나는 거 없이 여기가 그냥 보덜보덜보덜보덜 깔끔해요.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여긴 약간 놀이방 매트 같은 재질인데요. 이거는 약간 매트가 고무 매트 같은 거예요. 놀이방 매트 같은 재질. 여기는 폭신폭신. 약간 요철이 살짝 있는 그런 매트인데 이 사이 사이즈까지 다 됐고요. 다음 여기는 맨즈매드란 대리석 바닥이에요. 핸들링이 너무 자유롭죠? 세상에. 그리고 또 갈게요. 그리고 여기 마저 가볼게요. 너무 깔끔하죠? 정말 광랜 것 같아요. 보세요. 6만 3천 RPM의 흡입력. 굉장하네요. 최대한 테팔에서 만든 최고급 프리미엄 청소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보자면 6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 지금 보시면 먼지는 다 밑에 있고요. 여기서 한번 걸러져주잖아요. 공기가 일로 빠집니다. 먼지가 위로 못 올라오죠. 막 휘감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를 가둬놓고 공기만 일로 빠져서 여기까지 총 6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 일로 바람이 나와요. 옆으로. 깨끗한 바람만. 그리고 청소기 옆에 롤러가 있어서 이 롤브러시 뒤쪽으로 보면 커다란 바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청소하실 때 슉 꺾였잖아요. 핸들링이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봉이랑 본체를 다 끼워도 한 2.6km대 정도 나오고요. 앞에 빼고 핸디용으로 쓰실 때는 한 1.4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거운 편이 아니에요. 이게 무게가 1.4km밖에 여기다 노즐 딱 끼우면 1.4km 정도. 이게 1.4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여기가 무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거치도 역시 벽걸이형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고요. 해도 되고 스탠드로 하셔도 되고 스탠드로 그냥 고정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물걸레와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40만 원대에 흡입 잘해준다는 청소기는 많은데 흡입과 물걸레가 동시에 된다는 건 비싼 거에서만 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려왔죠. 이제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거 보여드릴게요. 강아지 발자국이랑 다 연출해놨어요. 물걸레가 돌아가면서 앞쪽에 LED 등도 들어오고 흡입과 동시에 자, 여기 보면은 발판에 물방울 표시가 있죠? 보여드릴게요. 물방울 표시 이거를 발로 발로 눌러주면 됩니다만 두 개 많은 양 그리고 한 번 또 치면 안 나오고 한 번 치면 한 방울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물방울이 나올 수 있게 해놨고요. 네. 그리고 흡입과 함께 물걸레 청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서 물걸레와 동시에 흡입을 하면서 물걸레에서는 자동으로 설정해둔 대로 물의 양이 조절돼서 공급되고요. 계속 공급되고요. 지금 여기 바닥에 크레파스로 들여놨거든요. 위에서 네. 싹싹 지워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찌든 데가 있으면 그 위치에 놓고 잠깐 두시면 돼요. 말끔해졌죠. 밑으로 지금 이 높이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가구 아래나 탁자 밑이나 이런 데 근데 중요한 건 앞쪽에 보시면 조명이 들어오죠. LCD 조명이 LED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진 부분 그다음에 가구 아래 어두운 부분까지도 밝혀가면서 제대로 보면서 상소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링이 너무 잘 되는데요. 너무 잘 되죠. 이 청소기 가격이 정말 50만 원대 초반 53만 9천 원 아니 근데 이 가격도 방송에선 아니지만 지금 똑소리에서 이래저래 할인 받으시면 앞자리 40만 원대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테파리 기술력으로 제대로 된 회전 물걸레 청소기를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는데 가격대가 너무 선물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격대를 따지면서 저는 이제 2주를 직접 이 청소기를 컨트롤을 하면서 2주 동안 가격과 함께 이 청소기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는 있어야 돼요. 집에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청소기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집에 진공청소기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물걸레 흡입이 동시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런 걸로 갈아타려고 해도 너무 비싸니 너무 비싸고 하나 써보려고 써보고자 라는 생각으로 이걸 추가로 구매하신다고 해도 얘가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앱 주문하시면 499,000원에 사양으로 따지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아요. 앞에 라이트 나오잖아요. 저 라이트 때문에 먼지가 다 어두운 곳에도 보여요. 소파 밑에 그다음에 가려져서 후미진 곳 이런 데까지 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거 이상민 씨 청소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청소기는 여러분 한 대는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 저도 못 갖고 있었어요. 요즘 너무 비싸죠. 왜냐하면 뭐 사실 에브리봇도 있고 그리고 진공청소 무선 진공청소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날 잡고 청소해서 애들 누르지 않고 그냥 내가 막 보이는데 들고 할 때는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대라는 가격대는 사실 나한테 내 소비 리스트에서 좀 빠져 있었어요. 가격 때문에. 다른 게 없다면 모를까. 그러면 똑소리에서 처음 런칭을 하는 이 제품을 똑소리가 적어도 책임감을 갖고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를 써보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이 가격대에 물걸레와 흡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롤블러쉬로 흡입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뭐 타상품 가격 비교하면 안 되죠. 100만 원 넘어가는데 이 얘기는 타상품 가격에 비교표현이 돼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을 생각해 본다면 49만 원대에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건 아마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맞고요.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가 물걸레 청소기 흡입까지 되는 거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물걸레와 흡입을 흡입을 동시에 그리고 꼭 어떤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직포 형태로 밑에서 걸레를 떼서 세탁할 수 있는 형태의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청소기의 기술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청결하고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자주 그때그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능은 흡입, 물걸레 청소 동시에 하면서 모터가 위에도 있지만 물걸레 헤드 이쪽에도 모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모터 강력한 흡입 강력하게 닦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라는 게 앱 주문은 4만 원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앱만 하시면 49만 9천 원 여기에 현대카드 있으시면 47만 원대까지 가능하고요. 무이자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3만 9천 원대 4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터 리뷰를 올려주시면 그분들 중에 추첨하는 게 아니에요. 포터 리뷰만 올려주시면 테팔에 봉고대기 드릴 겁니다. 올려주시기만 하시면 청소 힘들죠. 특히 힘든 거는 물걸레가 힘든데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테팔에 최신상 최고급형 똑소리에서 론칭 방송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앱 주문 이용하세요. 앱 주문 하셨을 때 4만 원 즉시 할인 가능합니다. 여름 굿난이 노니 얼려놓은 맥주를 미리 chillin 이게 허리데이야 셀러브레이터 여기 빨간색 귤들이 가득해 어디든 전세계 전세 길이 떼기 손잡아 애기처럼 태워 비행기 Monday Tuesday 무슨 무슨 다이 전부 무의미해 오라 원 있 없네 holiday yeah yeah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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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리 쉬리 TV쇼핑 테팔 무선청소기 중 주신상 최고급형 에어포스 360 라이트 아쿠아 TV쇼핑 중 GS탄도 떡소리 최초 공개하는 방송에서만의 헤드 확인 필수입니다. 상민도 인정한 받성비 방송에서만 이 가격 종료 후에는 이 가격 불가합니다. 방송에서만 앱 주문 4만 원의 할인 현대카드 5% 즉시 할인 시 단 47만 4천 50원 무의자 12개활로 나눠내세요. GS톡소리 런칭 특별 혜택으로 방송에서만 포토 리뷰 시에 테팔 봉고대기를 증정합니다. 먼지 청소 따로 물걸레 청소 따로 귀찮지만 한 번에 꿈 내는 청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테팔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초강력 먼지 흡입과 물걸레질이 동시에 되는 가성비 결정판 테팔 무선 청소기 에어포스 360라이트 아쿠아를 소개합니다. 트윈원 LED 아쿠아 헤드로 먼지 흡입은 강력하게 물걸레 청소는 깔끔하게 이제 한 번에 끝내세요. 와 이렇게 가벼운데 힘까지 좋은 거 실합니까? 분당 6만 3천번 회전하는 초고속 BLDC 모터와 테팔의 차별화된 사이클로닉 기술이 강력한 흡입력을 오래오래 유지시켜드리고요. 6단계 먼지 차단 시스템으로 먼지 배출 99.9% 차단 더 이상 바닥에 물 뿌리지 마세요. 자동 물 공급으로 청소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청소기 앱 주문 4만원 할인 시 49만 9천원 방송에서만 이 가격 가능합니다. 지스 단독 론칭 특전까지 똑소리에서 확인해주세요. 다들 이 가격에 흡입되는 물걸레까지 이거 실화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와 이거 맞나봐 하고 지금 막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똑소리가 많은 청소기를 소개해드렸죠.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 가격대의 이 기능에 이 기술을 똑소리에서 론칭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먼저 제가 사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직접 2주 이상을 제가 써보면서 지금까지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겐 가장 좋은 그 고민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사실 돈 문제 크죠. 솔직히 말해서 돈 문제 큽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게 물걸레 청소기 물걸레와 흡입을 동시에 할 때 얘가 꼭 갖춰야 될 게 뭐냐면요.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아들이는 이 모터 빨아들이는 모터가 있는 이곳과 청소를 하는 이곳이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얘는 여기에 모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형태여야 돼요. 붙였다 뗐다 그래야 얘를 청소하고 나서 떼서 세탁기에 빨고 다시 청결하게 넣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형태 회전되는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이게 한 번 빨아서 적신 다음에 이걸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물이 계속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대가 그걸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여기 물통에 여기 물통에다가 물을 담으시고 담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넣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물조절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버튼을 누르면 한 방울 또 양 좀 많이 이거는 안 나오게 안 나오게 물 양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LED 라이트 앞쪽에 라이트까지 다 있고요. 이거 본체 핸디형으로 쓰면 무게도 1.4로 별로 안 나갑니다만 다 체결하시면 한 2.6kg대 정도 이 정도 제대로 된 회전 물걸레 청소기를 원하신다면 앱 주문하셔서 499,000원 너무 괜찮은 가격 그리고 지금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라이브톡 중에 또 브러쉬 뭐 주나요 물어보셨거든요. 요거 다 들어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앞쪽에 브러쉬 끼워서 핸디형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소파나 뭐 자동차에 가져가서 쓰셔도 돼요. 3인원 브러쉬인데 얘는 솔도 되고 소파 브러쉬 이런 거 다 세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틈새 브러쉬도 요거 있어요. 틈새 브러쉬에다가 요거 끼우셔도 되는 거고요. 끼워서 자 요런 브러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쿠아 헤드 그리고 물걸레를 드리는데 물걸레 요거 8개 들어갑니다. 요거 부착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쓰냐면 이 거치대를 드리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이 거치대를 그냥 요렇게 쓰시면 돼요. 어디 벽에 붙이기가 싫다. 나는 못 받기 싫다. 그러면 요렇게 놓고 갖다. 요렇게 놓고 쓰시면 돼요. 요렇게 놓고 쓰셔도 되고요. 이상민 씨는 따로 저는 이제 부착을 했죠. TV 옆에다가 딱 부착을 했어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요렇게 풀세트로 가져가시는데 앱 주문하시면 49만 9천원 앱 하시면 4만원 즉시 할인되거든요. 49만 9천원에 가져가시고 그 가격에서 무이자 12개월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품은 아마 써보신 분들이 소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시작으로 대박 상품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물걸레 청소 잘하는지 확인했고요. 물걸레 청소와 동시에 흡입 청소를 잘하는지 봤고요. 그리고 실제 6단계 필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40만원대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기술을 꽉꽉 꾸겨 넣어야 되잖아요. 정말 꽉꽉 꾸겨 넣었어요. 6단계 필터로 미세먼지가 미세먼지를 99. 네 99.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99.9% 99.9% 먼지를 배출을 차단을 시켰고요. 6단계 필터링으로 먼지를 분리시키고 쓰레기와 먼지를 분리시킨 다음에 먼지만 6단계 필터링을 거쳐서 바람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바람은 깨끗한 가방 99.9% 먼지 배출 차단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공기 여가 필터 이거 분리 아주 쉽거든요. 그냥 한두 달에 한번씩 씻어주면 돼요. 6단계 필터를 통해서 99.9% 먼지 배출을 차단한 바람이 나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청소를 기왕이면 2022년 12월 이제 곧 12월이죠. 이제 11월 말에 처음 론칭하는 이 제품이 어떤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을까. 6만 3천 RPM 그리고 밑에 240 RPM의 모터가 하나가 더 들어와 있어요. 위아래 모터가 각각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심장인 거죠. 그게 돌아 두 개의 심장이 같이 움직여주니까 성능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처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갖고 싶었었거든요.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반려묘를 키우니까 털도 있지만 먹이 같은 게 먹다 보면 여기저기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 또 물도 쏟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정말 동시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흡입과 물걸레를 동시에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꼭 갖고 싶었는데 그렇다 쳐도 가격대가 쉽게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었는데 진정 이 브랜드가 그 가격을 사고 싶은 가격대를 해냈어요. 2주 동안 쓰시면서 성능에 만족을 못했다면 이렇게 똑소리 소개 못했을 텐데 너무 만족하셨던 거죠. 첫 번째는 흡입력일 텐데 그것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롤 브러쉬로 롤 브러쉬로 지금 장판 바닥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모래 같은 먼지들이 좀 쌓여있는데 와 날리는 것도 없이 너무 깔끔해요. 롤 브러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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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나서 이 자리에 앉으면 진짜 매끈매끈 자 다음 다음 바닥은 어린이 매트 이게 약간 요철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사이사이 낄 수 있거든요. 근데 금방 싹 흡입이 됐고요. 좀 굵은 이거는 이제 쌀알 같은 펑키기 아주 깔끔하게 흡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리석 바닥 청소로 가는데 여기는 뭐 매끈매끈한 바닥이라 오히려 먼지들이 밀려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와 경계 난 거 보세요. 튕겨 나오는 애들이 없죠. 지금 너무 깔끔하게 잘 돼요. 보세요. 와 흡입감 진짜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벽 쪽으로 가서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코너링 끝내줍니다. 습 머리카락 그 다음에 둔탁하게 무거운 초콜릿도 모서리까지 싹 이게 롤블러쉬 그러니까 여기에는 63,000rpm과 240rpm의 두 개의 모터에서 나오는 흡입 롤블러쉬를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는 그래 40만원대 이 정도는 돼야지 하실 수 있어요. 40만원대 청소 뭔지 잘 빨아들이네. 네. 여기까지는 40만원대 이럴 수 있어 하시지만 사실 흡입하면서 물걸레까지 된다? 이걸 또 확인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물걸레와 흡입 흡입 청소가 동시에 되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 먼지와 물이 함께 떨어져서 발바닥 이런 발자국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닦을 건 다 닦아주고 동시에 흡입을 해주고 그러면 청소기 한 번 불고 그리고 물걸레 또 또 한 번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물의 양을 많게도 적게도 아예 안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저 이번엔 여기 뭐 하나 해도 돼요? 네. 이런 거 뭐 하나 더 드릴게요. 낙서도 한 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왜냐면 바닥에 애들이 이런 거 낙서해놓으면 이것도 그때그때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닦이는 건 당연해야 되고 뭐 이거는 뭐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아 가까이만 가도 싹 그리고 약간 테이블 밑 라든가 탁자 가구 밑에 핸들링 코너링이 필요할 때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로 조정을 해가면서 지금 알아서 계속 발로 조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시면 낙서를 좀 해놨습니다만 가구 아래 아주 얕은 곳도 들어가서 청소해 주고 앞쪽에 LED등이 나오기 때문에 어두운 곳도 밝혀주면서 먼지 하나하나 다 보여요. 거기다 시원하네요. 보통 이 이 이 이 이 아래 어머 장판을 빨아들여가지고 자 이렇게 그 그러니까 늘 꿈꿔왔던 물걸레 청소와 흡입 청소를 동시에 하는데 정말 청소를 잘 해내야 되는 하지만 가격대가 오늘 똑소리에서 똑소리에서 50만원대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청소리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원래 이 가격이 아니라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거든요. 방송이 끝나면 가격이 달라져요. 방송에서는 어쨌거나 이 시간 안에 사시면 앱 주문 4만원 할인 받으시기 때문에 49만9천원 그리고 포토리뷰 써주시면 이거 포토리뷰도 방송에서만이거든요. 방송 아닐 때는 가격도 다르고 방송 아닐 때는 포토리뷰를 써주셔도 태팔의 본고대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민은 좀 되시겠지만 흡입과 동시에 물걸레 청소할 수 있는 이런 청소기를 원했는데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그러면 더더군다나 방송에서 지금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가격 때문에 못 사는데 지금 이 가격도 방송 끝나면 달라진다고 하니까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사 놓고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달라지겠죠. 지금은 4자가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방송에서만 이 가격인데 방송 끝나고 가격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택구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마운 게 계단도 많고요. 계단도 많고 또 계단 사이사이 틈새가 많다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청소기 자체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거는 계단에서는 못 하죠. 하시기 힘들고 딱 이런 타입이 좋은데 이랫도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이런 타입이 있었어야 되는데 가격이 좀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포토 리뷰를 남기시면 드리는 이 봉 고데기까지도 테팔 고데기까지 제가 만져봤어요. 이것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추첨이 아니고 포토 리뷰 올려주시면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얼마가 될 건 그래도 내가 살려면 따로 돈 주고 뭔가는 사야 되는 건데 포토 리뷰만 올려도 받을 수 있다 하니 앱 주문하면 방송에서 49만 9천 원 거기서 무이자 12개월 그리고 현대카드 있으시면 더 할인받으시고 포토 리뷰 쓰시면 또 받는 거 있고 오늘 똑소리의 론칭 혜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쉽지만 종료 시간은 겨우 24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청소기 구입하려고 했는데 좋은 사양의 것들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 사드리고 싶은데 청소하는 거 불편해하시니까 그렇죠. 아유 이거 쓸만해 그냥 쓰면 돼 하고 한사코 마다하시는 부모님들께 이 정도 가격대면 선물해드려도 받으시는 분도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그럼요. 물걸레 청소와 흡입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너무 간편해야 되고 그리고 물걸레 청소했을 때 밑에 부직포는 떼서 빨아야 되는 형태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네 좋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고급으로 가면 어떠냐면 그 아래쪽에도 모터가 있는 게 좀 고급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고급은 뭐냐면 물 양이 조절되는 거 그럼요. 자동 고급 때문에 조절되면 고급이잖아요. 사실 기능적으로 왔을 때 테팔의 최신상 최고급인데 여러분 49만 9천원에 가능합니다. 방송에서만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론칭입니다. 앱 주문하세요. 4만 원 즉시 할인 받으시면 49만 9천원에 그 가격에서 무이자 12개월로 가져가십니다. 선택하실 시간 드릴게요.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 가능합니다. 방송이 끝나면 가격은 달라집니다. So what you wanna do 더 what you wanna do 점점 높게 예뻐질게 So what you wanna do 더 what you wanna do 아새팔 스텝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 하늘은 콕콕 uncertain 칠레벗zne 그리팔ста 아파베한 괜찮은 새甘 focused 안녕하세요. 견적이신 이상민입니다. 완전 갓성비 청소기 테팔 에어포스 360 라이트 아쿠아 견적 내보겠습니다. 우선 테팔 무선 청소기 중 최신상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GS 단독으로 오늘 최초 공개합니다. 자 흡입 물걸레 청소가 동시에 다 되는데 방송에서만 정말 엄청난 가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앱 주문 4만원 현대카드 5% 할인 시 47만원대. 대박. 흡입 물걸레 청소가 되고 테팔 무선기 청소기 중 최고급형인데 단 47만원대.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늘. 자 여기에 똑소리 방송에서만 준비를 했습니다. 런칭 특전입니다. 포토리뷰 시 포토리뷰 모든 분께 드립니다. 테팔의 봉고데기까지 드립니다. 가격도 갓성비 혜택도 진짜 자신있는 오늘 테팔 똑소리 방송에서만 이 조건 꼭 선정하십시오. 네. 이제 라이브톡에 속속들이 너무 좋아보여서 구매했습니다. 이런 라이브톡 올려주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그럼요. 처음 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사용하는 1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게 물론 한 달 후에 저희가 만약에 방송한다고 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테고. 그래서 고민을 좀 줄이시라고 방송에서만 이런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드려요. 원래는 이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방송에 방송할 때 53만 9천원이란 가격이 보여지지만 또 방송에서 앱 주문하시면 4만원 할인받으시잖아요. 현대카드 있으시면 47만원대비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카드 상관없이 49만 9천원에 구매를 하셔도 4자는 볼 수는 없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가격을 보시면 어? 진짜네? 방송 끝나면 가격 달라진다더니 진짜 가격 달라졌네 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처음 공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에 대한 정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방송이 끝나면 이제 찾아봤더니 그 가격이었어? 라고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죠. 단언컨대 현대카드 할인이 아닌 49만 9천원에 구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너무 좋은 거죠. 물걸레 청소와 흡입 청소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을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까지 추천을 할 때에는 정말 2주 동안 굉장히 애를 많이 괴롭혔는데 너무 청소를 잘 해냈어요. 그리고 방식이 거의 대부분 이런 물걸레 흡입 방식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방식이 맞는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뭐 하나 이상한 거 붙여갖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단 태파리 하나를 더 고민해서 넣은 거는 여기에 작은 모터를 하나 더 넣었다는 거. 헤드모터를. 이 헤드는 그러니까 본체 모터는 BLDC 모터로 6만 3천 RPM이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보신 건 240 RPM으로 아래가 또 돌아갑니다. 모터가 또 있어요. 그 바닥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시면 부직포 타입으로 뗐다 붙였다 하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물이 공급되는데 걸레를 적신 다음에 이 적신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네. 물을 분사하죠. 이거 보세요. 버튼이 있죠. 이 버튼 하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한 번 더 꼭 눌러보면 두 개.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보면 물이 안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 조절하면서 계속 조절한 만큼 공급받으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잠깐 꺼볼게요. 많이들 궁금하니까 물은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을 채우면 됩니다. 여기 뚜껑을 열어서 여기 뚜껑 열어서 물을 채우시고 이렇게 넣고 딸깍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집 우리는 결혼하면서 좋은 거 하나 사긴 했는데 어머님 댁에 하나 사드리고 싶다. 가격대가 좀 부담되나 하시면 쓰시기도 편하니까 이거 하셔도 좋아요. 구성을 보시면 딱 이렇게 갑니다. 이 툴, 이 거치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벽을 뚫지 않아도 되는 거치대를 드리는 거고요. 벽을 뚫었을 때 걸 수 있는. 저는 이제 TV 옆에 걸어놨거든요. 벽에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딱 필요한 툴만 딱 들어있어요. 나한테 꼭 필요한 툴. 여기 보시면. 끼워서 핸디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건 3인1이라고 해서 각각 브러쉬가 좀 다르죠. 앞으로 당겨서 긴 브러쉬를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틈새 이용하시는 거나 그리고 소파 위 이런 데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멀티 3인1 브러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래 고급 청소기 같은 경우는 이 필터링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얼만큼 차단되느냐를 따지잖아요. 여기 기술력을 많이 더하죠. 먼지 배출 차단을 하고요. 6단계 필터링으로 쓰레기를 여기에 가두고 먼지만 빼는데 먼지를 뺀 걸 6단계 필터링을 거쳐서 바람이 옆으로 빠지게 해요. 바람을 얼굴로 오지 않고 옆으로 그 바람마저도 99% 먼지 배출을 차단한 그 바람마저도 옆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두 달 사이에 한 번씩 이 필터는 꺼내서 물로 헹궈주시고 말리면 돼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소 자체를 정말 잘 하느냐 이제 그거를 따져야 되는데 일반 브러쉬로 먼지를 흡입하는 청소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너무 완벽해. 그냥 보세요. 일반 장탄 그냥 쓱 가면 돼요. 근데 가면 경계선이 진짜 확실하죠 지금. 쓱 가면 돼요. 와 한 번에 깔끔하게 흡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이렇게 너무 빨리 가면 못 보실까 봐. 못 보실까 봐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그냥 빨리 가도 훅 가도 진짜 깔끔해. 네. 그 다음이 이제 어린이 매트.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뒤에 롤러가 있어요. 이게 롤러가 있어서 이런 푹신푹신한 푹신푹신한 대로 이런 데 잘 안 밀리기도 하거든요. 밀리지 않게 간다는 거죠. 근데 드르르 핸들링이 편안합니다. 약간 요철구조인데 남는 거 없이 깨끗하게 흡입되고요. 이번에는 매끈매끈한 대리석바닥으로 가볼게요. 대리석바닥. 진짜 경계가 확실하네요. 와 빤짝빤짝해. 63,000rpm의 BLDC 모터의 힘으로 그리고 여기서 롤링이 돼서 벽면을 타고도 가는 그리고 모서리 부분 끝까지 일반적인 롤브러쉬 청소기가 이런 먼지 같은 거 흡입하는 거는 두 개의 심장이 그냥 너무 그냥 강하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가격대에 물걸레 청소를 저게 궁금한 거죠. 정말 잘하느냐. 나는 관건은 이거였거든요. 물걸레 청소 물걸레 청소와 먼지 흡입 동시에 되는 이 청소를 정말 잘해주시냐. 진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 가격에 흡입하면서 물걸레 대면 난 이건 물론 대박난다고 본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즘 청소기는 다양하게 놓잖아요. 이것도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뭐 로봇 청소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반려묘 반려견 그리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때 바로 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일부러 천천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야 청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확 가버리면 못 보실까 봐 방송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리고 물의 양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발로 툭툭 치면 돼요. 지금은 한 방울씩 나오고 있는 걸로 하지만 툭 치면 이제 그리고 툭 치면 이제 아예 그냥 젖어있는 상태 요정도로만 하겠다고 하면 물 안 나오게 하고 한번 누르면 한 방울 나오게 하고 그리고 돌려서 들어가면 토집 청소 시켜주고 지금 양이 꽤 많은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간장 간장 양념을 짓누른 거예요. 간장 양념을 짓눌러서 이게 통으로 이게 지금 보시면 안 지워지잖아요.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간장으로 짓눌린 먼지를 그러면은 보이는 것도 하나 할게요. 네. 이렇게. 깨끗. 지금 낙서도 깨끗. 깔끔. 이게 아까 간장 같은 경우는 짓눌러서 우리 진행팀이 이걸 그냥 간장을 뿌리면 더 쉬운데 더 악조건으로 하겠다고 짓눌러서 오히려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말라붙게. 간장이 말라붙어가지고 완전 장판사에 파고든 거를 얘가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주라는 시간 동안 진짜 별의별 그걸 다 뿌리고 다 해보고 다 했는데 청소를 너무 잘했는데 이 가격대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없는 이게 사실은 청소기가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거 하나 정도는요. 필수.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는 다양하게 자주 해주면 좋아요. 물론 더 비싸고 좋은 거 있으신 분들은 뭐 나는 필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타입의 청소기가 있지만 난 물걸레 되는 건 아니다 하면 이거 하나쯤은 저는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최초로 론칭입니다. 론칭이고요. 제가 처음 보는 것처럼 여러분 물론 저는 써봤지만 사용기간을 갖고 써봤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아니 근데 너무 싼 거 아니야? 혹시 오히려 저렴해도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그럼 한 50만 원도 못해서 다른 거 살까? 근데 50만 원도 못해서 다른 걸 산다라는 제가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50만 원 더 못해서 다른 거 살까? 보다는 차라리 두 개 사서 나누는 게 낫지 않아요? 두 번 사거나 실컷당 한 번 더 이런 거 그리고 물분사가 물분사가 이게 다채롭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 가끔은 대리석이기 때문에 물이 좀 나와야 되고 나무바닥이기 때문에 물이 좀 더 나와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물이 좀 안 나와야 되는 때도 있고 안 나와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도 디테일하게 만져줬다라는 게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만나는 제품이죠 처음 만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나는 뭐 성능 괜찮고 뭐 이런 거 다 안 뜯어보고 난 비싸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제품 할 때도 항상 가성비를 따지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따지거든요 세상에 살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근데 다른 지출을 줄여야 사고 싶은 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다려요 저는 옷도 세일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무도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켓에 구멍 뚫는 걸 누가 사겠어요 그거 70%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사실은 좀 야 같죠 한번 기다려 본 거예요 이 청소기가 이 성능을 갖고 맞아요 이런 거 어디서 좋은 가격으로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다려 본 거죠 기다리신 거죠 기다렸는데 나타난 거고 나타났길래 냉큼 잡아봤죠 근데 제가 2주를 정말 그냥 뭐 1층 2층 3층까지 진짜 처음으로 내 안방 침대 있죠 침대 들어가 있는 안방에 밑에 있는 거 다 침대 위로 올려놓고 침대 밑에 침대 밑에까지 그냥 흡입 청소랑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청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청소기가 해주는 것과는 물걸레 청소와 흡입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이 청소기는 또 다르게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어 3팔 봄 고데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 주문 내역에 내가 주문한 거 상품병 쓰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골로 습 들어가서 상품표 쓸 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하나 그냥 첨부하면 돼요 포토 리뷰만 써주시면 잘 쓰신 분 추첨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사진 올려서 리뷰 간단하게라도 써주시면 그분들은 그분들은 본고데기를 받으실 수 있어요 100%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기한 안에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격도 너무 좋게 그리고 선물까지 이게 마치 뭐가 좀 이상한데 부족해서 그러나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 가격 아니거든요 똑소리가 그만큼 좀 유명해졌나 봐요 많은 분들이 믿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론칭할 때 꼭 똑소리에서 하고 싶다라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와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조건과 선물까지 근데 이상민 씨를 믿고 똑소리에서 많이들 구매하시잖아요 실제로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2주 동안 써 내가 제가 먼저 써보면서 성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안 하겠다 했었거든요 가감없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근데 저는 이 가격대에 이런 성능을 가진 청소기를 이런 청소기가 없는 분들께 많이 알려서 갖고 싶게 하는 거죠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거를 가격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이 이번에 이런 사양의 제품을 써보시면 이게 신세계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롤블러시 특히 주걸레 있는 거 롤블러시 청소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7분 20여초 이게 그지 이렇게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라서 워낙에 청소를 잘하는 애라 롤블러시 청소 자체는 빨리 지나갈게요 그냥 너무 잘해요 어린이 맺은 여기는 왜 하냐 여기가 꿀렁꿀렁꿀렁꿀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잘 안 밀릴 수 있죠 롤블러시이기 때문에 들어가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줘요 그리고 대리석 바닥 같은 경우도 롤블러시 청소, 흡입 청소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쭉 모서리까지 쭉 모서리까지 모서리까지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 흡입력 자체는 의심할 것도 없이 너무 6만 3천 RPM에 240 RPM에 두 개의 모터가 해내기 때문에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거 이거죠 흡입과 물걸레가 동시에 되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가 아래에도 모터가 있습니다 네 물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강아지 발자국 닦는 것과 동시에 흩뿌려져 있는 뭐 사료가 됐든 먼지가 됐든 휴지 조각이 됐든 다 흡입을 했고요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발 바닥으로 여기 지금 하나 들어와 있고 누르면 두 개 들어오고 안 나오고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고 지금 흡입 청소는 이렇게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뭐냐면 손으로 닦아도 안 닦여요 그러니까 손으로 닦아도 안 닦여요 간장을 마르게 마르게 눌러놨어요 강하게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해낼 수 있느냐를 봐요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청소하실 때도 약간 찌들었거나 눌러붙었을 때는 그 자리에 잠깐 두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소파 밑에를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론 소파 밑에까지 들어가서 크레파스로 저렇게 지저분하게 쓰진 않겠죠 캔들링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이 밑에 하실 때도 LED 창이 LED가 들어오잖아요 조명이 그래서 구석구석 먼지까지 다 잘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밝아서 안 보이는데 지금 LED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먼지를 보고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충전하신 다음에 물걸레들 끼우셨을 때는 33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건 타입인데 화목어대는 9분 여기 보시면 건 타입인데요 이 건 타입이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잡고 있지 않아도 돼요 보면은 이 먼지가 밑에서 위로 못 올라오게 해놨잖아요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먼지를 가다놓고 먼지만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6단계 필터링으로 위에서 쭉 끌어올려서 바람을 열고 바람이 나오는 건 사이드로 사이드로 내 얼굴 쪽이 아니라 실제로 99.9% 먼지 배출 차단 테스트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사양의 청소기가 얼마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오늘 오늘 이 가격을 보시고 방송이 끝나면 검색하실 때 보고 가격을 보고 놀라실 거예요 방송에서만 이 가격 똑소리가 오늘 일을 낸 거였구나 라는 거를 방송이 끝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포토리뷰 올려주시면 태파레 봉고데기 이것도 방송에서만 잠시 후에 방송은 종료됩니다 이제 3분 40여초 남아있거든요 청소기를 예전에 너무 비싼 걸 샀는데 물걸레 없는 거 네 아 근데 또 똑같이 물걸레 있는 걸로 비싼 걸 하나 더 사자니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냥 그건 그거대로 쓰시고 이거 아마 비싼 거 물걸레 없는 거 비싼 거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사면 이것만 쓰시게 돼 아 진짜 왜냐면 사람이 인간인지라 편한 걸 더 찾게 되거든요 편한 게 뭐냐면 물걸레와 허급을 동시에 해주는데 청소를 잘해준다고 하면 이거 하나로 끝내줘요 그거 TV랑 비슷해요 TV랑 야 이거 옛날에 내가 요만한 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근데 이제는 더 싸고 큰 게 많이 나오니까 거실에서 보던 TV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샀던 것보다 더 싸게 산 큰 TV가 거실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옛날에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청소기여도 흡입과 동시에 물걸레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지금 잘 쓰시면서 얘로 추가해보세요 그럼 얘가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걸레와 흡입이 되는 청소기 중에 오늘만 특별하게 4자로 시작하는 현대카드 5% 할인을 못 받더라도 49만 9천원이라는 가격은요 거기서 또 무이자 12개월 그러면 여러분 없으신 분들 그냥 하루에 천원 아끼시고 꼭 구매해보십시오 청소를 하는 재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포토리뷰 써주시면 태팔 봉고대기를 한 아이디당 한 번씩 드리는데 이게 추천이 아니에요 모든 분께 드립니다 포토리뷰 잘 쓰신 분 몇 분 선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포토리뷰만 써주시면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방송 중에 구매하셔서 방송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에 방송에서 받으실 수 있는 포토리뷰 선물 찬스까지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1분 50여초 마지막 주문하실 시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앱 주문 이용하십시오 TV과 물걸레 청소가 다 됩니다 TV쇼핑 태팔 무선 청소기 중 출신상 최고급형 방송에서만의 이 가격 꼭 누리세요 앱 주문 4만원과 현대카드 5% 직시 할인 시 단 47만 4,050원 무이자 12개월 월 3만 9,505원씩 무이자 12개월로 나눠내세요 잠시 후 생방송 종료됩니다 이 가격도 못 보시고 방송 중 혜택도 사라집니다 첫 GS 단독 론칭 믿고 구매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고마운 가격에 좋은 기술력을 담아서 만들어낸 청소기 악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오늘 시작으로 이 청소기가 알려졌기 때문에 소문에 소문을 거듭해서 이 청소기의 위력이 이제 점점 알려질 겁니다 사실 오늘 똑소리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가격은 방송이 끝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니 그래도 이렇게 설명 들어보시면서 그래 좋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시면 시간 안에는 꼭 이 가격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털 리뷰 꼭 써주시고요 현대카드 없으시다고 해도 방송에서 앱 주문하시면 49만 9,000원 저는 사실 고데기도 의미가 없고 현대카드 5%도 사실 의미가 없고 이 가격대 자체가 저는 너무 놀랍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가격대에 좋은 기술로 완성된 청소기입니다 똑소리는 이렇게 좋은 가성비 상품 앞으로도 발굴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인사드려야 할 때예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 척추 관리하고 계신가요? 척추는 신체 모든 기관과 연결된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척추는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완쾌가 쉽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년 업무상 질병자 통계에 따르면 사무직과 현장근로자 약 4명 중 1명이 허리와 엉덩이의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려 최근 4년간 20대 척추질환자는 무려 16%나 증가했습니다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현장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20대부터 10대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척추질환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척추도 관리해야 하는 시대 쇼핑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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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11월에 단 한 번입니다. GS샵에서 여행가방이 그렇게 자주 방송을 요즘 안 합니다. 내셔널 주요그래픽 11월 단 한 번 방송이고요. 오늘 그러니까 11월 원데이인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셔널 주요그래픽은 아이템마다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노세일. 노세일 상품이고요. 심지어 매장 동일 상품으로 전 구성이에요. 추가 구성까지 방송에서만 추가되는 구성까지도 저희 매장 동일 상품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행용 가방은 항상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도대체 AS가 언제까지 돼. 이게 시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AS가 되는지. 바퀴 손잡이 도대체 언제까지 AS 되는지 중요하잖아요. 무려 10년입니다. 무려 10년. 그렇죠. 게다가 아이들과 여행 가거나 혼자 여행 가거나 여성 고객님들의 속옷, 아이들의 옷들, 유해물질 테스트 완료해야죠. 그래서 안감의 경우 유해물질 테스트를 몇 가지요? 223가지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그냥 딱 보고 구매를 하시는 고객도 꽤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거든요. 조건, 가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구성이 좋은지 어떤 소재인지 사이즈도 보시고 구매하신다면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0만 8천 원에 무이자 10개월이고요. 전 구성 매장 동일이라면 도대체 어떤 구성인지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용 캐리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물용 캐리어 이 정도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일주일 이상의 여행은 충분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심지어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가성비가 좋은 라인이어서 고객님들이 이거 하나만 해도 가격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하나당 얼마라고요? 24만 8천 원이요. 이거 하나당 24형의 가격이 24만 8천 원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좋은 거예요. 이게 가격이 좋은 거예요. 24형 하나만. 그런데 개별 구매 가능한 건가요? 다 가능하죠. 무이자 5개월이네요. 그럼요. 개별 구매 가능합니다. 무려 10년이라고 마누라 사주라 사달라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GS샵의 구성을 보세요. 20평이 또 갑니다. 이거는 소재 똑같고 사양 똑같고 내부까지 똑같습니다. 여기에 백팩이 갑니다. 매장 동일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큼직합니까? 여기에 또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시고 여행을 가시다 보면 안에 이너백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이것도 매장 동일 상품입니다. 대중소로 고객님 백인백이 가고요. 신발 주머니 가고요. 여권 지갑도 가죠. 맞습니다. 여권 지갑. 요즘에 여권 새로 나와서 케이스도 많이 사시던데 이것까지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화물을 넣을 때 화물 보여주는 커버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익스텐션 기능이 됐을 때도 커버가 씌워지기 때문에 고객님들 이것까지도 같은 브랜드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이게 패킹을 다 구성품을 받고 나면 뚜껑을 열고 열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진짜 러시아이전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방송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구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뭔가요? 일단 여행을 가셨을 때 정말 소중한 물건들은 들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99,000원 상당의 슬링백이라고 해서 제가 잠시 후에 착용한 거 보여드릴 건데 편하게 안쪽에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쇼핑 얼마나 많이 하시고 올 때 오히려 짐이 많죠? 두 개가 아니라 갈 때는 이만합니다. 그런데 이걸 펼치게 되면 크기나 이만큼 커지는데 이거는 GS가로 8만 9,000원. 9만 9,000원, 8만 9,000원. 오늘 방송에서 주문하시게 되면 구성 안에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구성이니까 경품 아닙니다.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구성은 방송이 종료되면 사라지고요. 그렇죠. 심지어 11월 단 한 번의 구성입니다. 단 한 번의 구성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방송 중에 쇼핑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늘 주문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저희 소재에 대한 거 가격 정확한 얘기도 말씀 안 드렸는데 주문이 굉장히 빠르네요. 여행 갈 준비를 벌써 하시는 거죠. 해야죠.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이제 TV 좀 크게 들고 여행 갈 채비를 진짜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고지된 걸 보셨다면 이게 뭐야 저희 GS샵에서 이렇게 방송 짧게 해 이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경품의 행운을 같이 남아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셔널지오그래픽에 이것 역시도 한 1박 2일 여행 정도에 활용하실 수 있는 캐리어인데 지금 정품의 미니 캐리어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예요. 먼저 5분 추첨하는데 4분 후에 추첨할 거고요. 빨리 서둘러 갈게요. 저희 우리 구매하시는 고객들 중에 평상시에 색상을 뭘로 결정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일단 색상 먼저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태씨 옆에 준비된 컬러들이 있는데 저는 차콜 색상을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취향껏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볼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여행 갈 때 우리가 옷 신경을 많이 쓰는 것만큼 사실 캐리어 컬러도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오늘 무려 5가지의 컬러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택감 자체가 일단 완전히 남다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 컬러 티타눈 컬러이고 이 안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옐로우 컬러 포인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는 티타누 아 옆에는 샴페인 골드 컬러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늘 방송 시간 내에 무려 110개밖에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셔서 지금 보고 계신 샴페인 골드 컬러 한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으로 또 바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건 로즈 골드 컬러. 이건 오늘 방송 시간 내에 딱 30개밖에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늘 골드 컬러 이름 들어가 있는 거는 빠르게 빠르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갔을 때 퍼플 네이비. 퍼플 네이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옐로우와 이 네이비의 컬러의 조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확인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스테디셀러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때 많이 안 타고 그리고 내가 손질하기 편한 거 그런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차콜 그레이 컬러까지 총 5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 기능도 보시겠지만 컬러 마음에 드시는 거 빠르게 선택하시고 골드 이름 들어가 있는 컬러들은 개수만이 없습니다. 샴페인 골드 110개 그리고 로즈 골드는 딱 50점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시죠. 네. 잠깐만요. 로즈 골드 자막이 잘못됐습니다. 30점입니다. 기태 씨 말이 맞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여행 가고 싶다는 얘기들 꽤 많이 라이프톡으로 올라오네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24형. 20평. 이 가격이 24만 8천 원. 24만 8천 원입니다. 고객님 별도 구매 가능하고요. 많은 고객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과연 내가 들었을 때 무게가 어떤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들었을 때 어울릴까? 이런 것들 디자인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보세요. 1인 1캐리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집에 캐리어를 몇 개씩 두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하나하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재 자체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그런데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대부분 쇼핑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에서 종류가 있습니다.